안녕하세요 여러분, 리안입니다. 네, 오늘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? 코엑스예요. 네, 저희가 오늘 GK-POP 공연을 하러 왔는데요. 저희 대 선배님, 카드 선배님들이랑 함께 저희 DSP를 대표해서 대표로 왔습니다.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특별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조금 완전 이미지 체인지를 해왔거든요. 어때요, 여러분? 괜찮죠? 은근 잘 어울리죠. 감사합니다. 이거 베르트. 이거 까지 포인트거든요. 이걸 하는 거. 아 근데 이거 찍어놓고 안 쓰잖아요, 이거. 써주세요, 꼭. 이런 거 꼭 써주셔야 돼요. 자, 그러면 저희는 이제 슬슬 리허설을 한다고 하니까 좀 멈풀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유해서년 동패였습니다. 화이팅. 손동패 MC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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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. 대답 좀 해주시죠. 아니, 화이팅이라고 했는데. 아, 부러워요. 아, 나의 대답을 원하는 거였어요? 고마워요. 너무 고마워요. 고마워요. 요즘 그거 알아요? 이 투 더 준 투 더 혀. 손동패 MC 화이팅. 손동패 MC 화이팅. 손동패 MC 화이팅. 아, 너 반대로 해야지, 너가. 아이, 시작. 아유, 진짜 못한다, 못해. 이런 것도 춤추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? 너가 못해가지고 내가 못한 거야. 원래 이 춤이란 게 합이 중요하잖아. 손동패 MC 화이팅. 손동패 MC 화이팅. 손동패 MC 화이팅. 이 투 더. 와. 아, 이 투 더 혀. 와, 이 투 더 혀. 와, 이 투 더 혀. 오늘부터 이름이 이혁준 어때? 됐어, 됐어. 이 투 더, 수 투 더 커. 지금 냉장고 맨 구성에 있는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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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이님입니다. 현장 소리가 들리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음이 저희인 것 같습니다. 되게 긴장이 많이 되는데 그냥 열심히 몸을 풀어놓으려고요. 본무대 때 다치면 안 되니까 리허설 때 안 다쳤으면 좋겠네요. 저도 그렇고 멤버도 그렇고 저는 리허설 잘하고 다시 멤버를 보겠습니다. 리허설 잘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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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입니다. 안녕. 안녕. 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. 둘, 셋! 인사 패션! 안녕하세요, 배혜성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오늘은 2022 GK-POP의 MC를 맡게 되었습니다. 우와! 와!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역할.. 전기가 나아갔어. 어. 수정받을 수 없어. 여러분들이 머무는 자리, 바로 이곳! 또한 강남의 한 플레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성향의 rang이 빛이 빛이 빛을 날과 아저씨지 않은 밤이 생기듯이 극가 드림자 모두 우리가의 시간을 만들겠다는 에포 글러분들의 무대였는데요. 작년에 또 온라인으로 초 감독 공직을 하신 걸로 아는데 어떠셨나요? 마지막 무대 소개 한 번 부탁드려요. 그다음에. 시현이 맛있어. 오늘 제 목걸이 하고 갔어요. 제 거예요. 유빈이가 오늘 아침에 형 오늘 틸키에서 사온 거 했어요? 이랬는데 아 그거는 숙소에 있지. 어쨌든 오늘 하루 화이팅. 지금 엄청 많은 선배님들이 계시거든요. 너무 웃음 좀. 제가 정말 TV에서 진짜 미안해. 진짜 미안해. 나 진짜 미안해. 미안해. 진짜 미안해. 오늘 목표가 생겼거든요. 그 목표가 뭐냐면 카즈 선배님들이랑 사진 찍기. 오늘 꼭 이루는 모습을 담아주세요. 알겠죠? 시현이 형 지금 완전 굳었잖아 지금. 표정 봐. 떨어지면 어색해 하거든요. 형이 저보고 멋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줬어요? 지금 위축돼가지고. 제가 좀 위축되어 있어요. 선배님들. 그러니까. 지금 무슨 충분히 멋진 사람이니까 긴장하지 말고 잘 해보자고 얘기하셨습니다. 고마워요. 사진 찍어도 돼요? 네. 사진 찍어도 돼요? 완전 완전 많이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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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것도 찍어요? 감사합니다. 공회복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맞지? 맞어? 네. 상상.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. 15일, 16일에 이어서 오늘 또한 많은 분들이 현장에 함께하고 계신데요. 제가 틀명하고 오면 다음 주에 손흥이 하고 시원하게 예. 레넷부무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래소년! 미래소년의 무대 함께 보시죠. 2. 3. 3. 3. 4. 5. 5. 6. 5. 널 이말로 돌아오니 Baby, just see me Hi, hello 아름답고 놀아온 그대 더위만 서있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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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